매일매일이 짙빛이더라고 밸비 돌듯이 밍불더라고 어른이 야간 타고 한 번 애들이 맨날 약은 국물 좀 먹더라고 나는 잘하고 은혜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 무척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피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게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항상 차곡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고 은혜가 되겠지 우리 자랑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저 무척 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게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차곡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해문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게 여기는 너무 높아서 내가 머물게 여기는 너무 높아서 we hear our builder 우리 가족들이 이 mechan pirate boat 지금도 말해 꿈에 염고 있는 노래 꿈아가 간직해 꿈은 무엇일까 오래 된 일기창을 꺼내났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회 행사가 고쳐일ンド 해 이렇게 haunted haben 감사합니다.